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카 입니다. 이번 asmr 9번째 수술은 척추증관증 수술이구요. 어떤 한점을 태어났는지 검겠습니다. 여자 한 분 오셨네요. 여자 한 분 오셨네요. 여자 한 분 오셨네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psy 아psy 이건 이상한 44 size 거기 장인 놈로 rela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와 벌써 수술이 끝났습니다. 와 두 개 들었네. 저희 수술 게임 영상 일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